그러니까 문제를 잘 진단해서 해결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와가지고 폭언하고 폭력 수고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에 이러면 그냥 의사가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냥 미국에서는 현행범이 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오래됐습니다. 이게 2021년 7월 1일자 의사 80%가 폭언폭행을 당했다. 그 가운데 45% 그냥 참는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겠죠. 이게 의협신문이 2021년 7월 달에 조사한 닥터스 뉴스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한 겁니다. 국가라는 게 뭐 하는 데냐.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왜 이런 거 안 고치냐. 이게 보시죠. 응급실에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난 겁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응급실 근무를. 똑같은 이야기가 2000여러분들 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은 특히 의사가 이런 폭력을 당한 응급실에 폭력을 당한 큰 사건들이 있었죠. 이때도 여러분들 80%가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협신문 긴급설문조사가 폭언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 80.6%다. 이게 2018년 일입니다. 보건의료인단체 대표와 회원들은 7월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건절 범의료계 규탄대를 열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래 한국사회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세금까지는 밥 먹고 다 잘 사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진로실과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력 등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80.6%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방치를 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의협이 조사하기 이전에 보건노조에서 이런 조사한 것도 의사 간호사 10명 가운데 9명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96.5%가 환자 보호자 등으로도 폭력 폭언을 당했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10년 이상이 된 사건인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 여러분들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건데 경증 비언급 환자를 돌려보내도 진로 거부 아니다. 의료진 폭행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라는 이런 지침을 이번 연휴사회에 냈네요. 여기 정부가 언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비언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로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언급의료법상 진로 거부에 정당한 사유지침 안내 공문을 이번 추석 연휴 때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언급실에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를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진로 거부 기피로 규정했고 언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및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 기물 송개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와 가지고 정부가 조치를 이렇게 보낸 거죠. 복지부는 언급의료기관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서 적절한 언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진로, 진로 거부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네요. 언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력 문제가 미국에서 존재하는데 이건 뭐 약물 중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넓기 때문에 모든 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주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일반 폭력보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 폭행 사건은 즉각적인 체포, 행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죠. 행사처벌, 민사소송 이런 것으로 의료진을 보호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필요하다고 보면. 일본은 좀 덜하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하다고 그러네요. 일본의 경우 문화적 특성상 타인에 대한 존중과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떻든 간 하나씩 이제 고쳐가면 되니까 사람 사는 사회가 여러분들 항상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고쳐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4부, 4부 이제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로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부 식민지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나온 칼럼인데 머리 Positive 머리 속에 한